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엔지니어드 가먼츠 반스볼트 슬리본 체커보드입니다. 일본 네펜데스에서 선발매할 때 구매한 제품입니다. 체커보드 제품 여러가지 신어봤지만 디테일이나 퀄, 착화감 등 모든 면에서 이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스 슬리본의 아이코닉 바둑판 무늬를 요철감 있는 가죽 양각으로 표현한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가죽과 스웨이드를 사용, 질감이 다른 두 종류의 가죽을 좌우 비대칭으로 배치해서 신발의 앞과 뒤, 신발의 좌우가 다른 디자인입니다. 가죽 자체도 고급스럽지만 스웨이드 부분의 질감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색감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발의 좌우, 앞뒤, 색감 차이를 심하게 해서 오래 신을수록 더욱 멋질 것 같습니다. 신발 샀을 때 몇 번 신으면 안 신게 되는 신발이 많은데 이 신발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손이 갈 것 같습니다. 개인 간 차이는 있겠지만 반사이즈 업하시면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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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